3곱째 밀어냈습니다. 정은혜 타격 오른쪽. 아예 안쪽에 빼어버립니다. 우익수 오른쪽에 깊숙한 타고. 두 명의 주자를 홈까지 불렀고. 자 한 명의 주자 천준호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. 싹쓸이 3타점 적시 1호타. 풀스윙 인생 모든 주자를 홈으로 불러낸 정은혜 적시타가 16대 5의 스코어를 만듭니다. 자 멈추지 않는 자이언츠의 공격. 정은혜 선수가 이번 시리즈의 안타를 기록을 못했는데.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세기 안타를 만들어내네요. 깊숙하게 떨군 안타가 됐습니다. 결국 이 타구가 우익수와 우측 라인 사이에 정면 코스에 떨어졌고요. 이 처리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1로 주자까지 홈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